아마추어 시력부터 두 선수는 명시상복, 한국을 대타하는 선수는 있죠? 이런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번 맞대결이 이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붙이는 겁니다. 최동원 선수님 선발 맞대결. 그러다 진현이. 아니 요즘 동료리만한 투수가 어딨어요? 최동원이 그거 아주 이제 옛말이지. 동료리는 최동원한테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를 더 따라가야 동원형을 잡을 수 있간데요. 이제 최동원 선수는 환불 갔다고들 하던데. 최동원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동료라. 절대 안 내리건다. 그래 끝까지 안 가보자. 최동원 선배님 같은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공은 하나에 죽고 공은 하나에 산다. 니가 그런 마음을 끈지만 언젠가는 빚지는 않도록. 진짜 다이아몬드가 돼. 형님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 길을 지는 우리 끝까지 가는 길을 알았나? 다이아몬드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 도시아이머드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 여기가 대박이야. 아멘